근데 그거는 지금 계약을 못하고 차 계약하시고 출고 한 열흘 전에 출고 열흘 전에? 네, 그때 넘버 계약 가능해요 아, 그래요? 네, 디젤트럭입니다 네네네 그 1.2톤 번호판 혹시 희세 좀 어떻게 될까요? 판매하시려고요? 아뇨, 아뇨, 제가 사려고 아, 구매하시려고요? 네네네 차량은 보유하고 계신가요? 아뇨, 아직이요 아, 1.2톤으로 이제 구입 예정이세요? 네네 차는 뭐 중고로요, 신차로요? 신차로요 아, 신차 계약은 해놓으셨어요? 이제 하려고요 신차 계약하려고 아, 아직 안 해놓으셨고 네네 그럼 현재는 X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계약을 못하고 네 차 계약하시고 출고 한 열흘 전에 출고 열흘 전에? 네, 그때 넘버 계약 가능해요 아, 그래요? 이거 시세는 월마다 좀 다르나요? 원래 연초에 넘버 가격들은 다 상승을 해요 아, 그럼 연말에 좀 떨어지나요? 그렇죠, 연말에 이제 좀 선발은 불구하면 그때는 차하고 내놓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지역은 어디신데요? 전라남도요? 계약을 하시고 네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